솔직히 말하지. 김상혁이 유죄를 받으면 김강원 회장이 나와 호영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나 역시 살 방법을 찾아야 돼.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. 아니, 김강원 회장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. 그래서 말인데 재판이 끝난 뒤 아무도 모르게 밀항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나? 예,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모든 게 망가졌어. 슬성이 미쳤도록 하는 느낌. 많은 일들이 있었죠. 오늘부로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. 견해진 전 deaf 남순이 전국 현실 전국 현실 전국 현실 전국 현실 전국 현실 상수 전국 현실 감사합니다.